함양군은 3월 20일 오후 어린이공원 풋살장 1원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에어바운싱돔 개장식을 가졌습니다. 지난해 10월 착공하여 올해 2월 준공 후 시설 안전점검을 모두 마무리하고 이날 개장식을 가진 함양 어린이공원 에어바운싱돔은 높이 1.2m에서 1.7m까지 3구형 에어바운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운영은 4월부터 10월까지로 휴장인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30분 간격으로 운영되며 1회당 최대 35명, 키 90에서 140cm의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임시 개장 기간인 3월 말까지 제한 없이 이용 가능하지만 4월 정식 개장 이후에는 평일 오전은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단체 예약만 가능하며 개인은 평일 오후 및 주말에 선착순으로 운영됩니다. 구는 안전관리자를 배치하는 등 에어바운싱돔을 이용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